이렇게 제대로 된 랍스터 처음 먹어봐요 먹어보겠습니다 랍스터 살이 엄청 빵빵해 보여요 진짜 통통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모닝 콜루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과즙입니다 오늘은 터키 2일차 아우 피곤해 잤는데 못 잔 느낌 밤샌 시니 헬로 굿러니 여튼 오늘은 EWAM님이 짜은 코스대로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무슨 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딱 진대 큰 거에서 혼자 일어나니까 내가 왕이 될 상가 이제 호텔에서 아침을 먹는다 해서 올라가서 먹을 것 같아요 올라가 올라가 어 개발 튼고 어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겠어 무슨 이렇게 높은 데에서 밥을 먹어 멀미나게 둘께는 아무래도 빵 아니면 디젤트 이런 게 유명한가 봐요? 조식이 어떤 게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추천한 빵이에요 약간 특히 트래디셔널 빵이래요 여튼 저희는 그냥 사람들이 조식 먹을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익스클루시브 라운지라고 뭐라 해야 돼 VIP들만 올라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라운지 와서 따로 먹고 있습니다 So you said This is the traditional bird, right? Yes Let's go on cheesy side Oh really? How do I say it? It's Spuddeck Spuddeck? 진짜 맛있네 빵이 진짜 맛있어요 크리스피하고 크리스피하고 크리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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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크리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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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나라들한테 되는 크리스피 한 마리 언제 들어도 신기해요 크리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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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너무 예뻐 바다도 색이 투명하고 크리스피 멋있어요 되게 들어가려면 살이 보이면 안된대요. 그래서 저도 찢어진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스카트, 치마 이런거 입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신기해요 정말. different cultures 배울 때 정말 신기하다고 느껴요. Thank you. 이렇게. Oh yeah. 저 괜찮대요. 찢어진 바지 입어가지고 이거 입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괜찮대요. 이렇게 입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돼. 아 오케이. 성냥 사세요. 하이디. 이렇게 입고 들어가야 된대요. 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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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레. 안 보이니까 낫다. 아예. 아쉽지만 지금 공사 중이래요. 그래도 충분히 이뻐서 신기하네요. 저 성냥 두 개요. 없어요 당신한테 팔. 성냥팔이 두 명과 여행 중. 카메라에 있는 아웃몰이 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늑대가 보는 것 같아요. 신전인데 더러운 걸 방지하기 위해 신발도 다 벗고 이렇게 들고 맨발로 들어와야 돼요. 바닥은 커펫이고 엄청 이뻐요. 아르키테기. 이게 메인 프레잉. 이게 메인 프레잉. 아 오케이. 여기가 이제 기도하는 곳인데 넓은 돔. 약간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걸 어떻게 옛날에 만들었을까? 과주배 역사 교실 세계를 알면 세계를 정복한다. 어 뭐야. 어. 뭐야. 어느 나라던. 사이드.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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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게 대통령이 아니라 옛날에 이 사람이 women rights 여성 인권 찾아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폐작 써야 되고 남자는 결혼 많이 할 수 있고 이랬는데 이분이 다 X 가세요 이러고 다 바꿨대요. 그래서 굉장히 모두가 좋아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떻죠? 이런 얘기하면 잡혀가. 어응.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띵동. 터키스 에어라인에서 선물을 제 호텔로. 에? 말이 돼요 이게? 터키스 에어라인에서 온 선물이고요. 저는ione 왕이, 무슨 Filip feedback. wi이 좋아 Your mom and mom. 궁금해요. Advanced Quadroom để Yoonder 쿠키스 에어라인 Isnisaat. 오오오오오오와 오오오오와 오오오오오와 오오와와 오오오와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와 Auch czy То 아쉬스 Eerlain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THY. 집 갈 때도 thi hastY 아주 행복하게 타고 가겠습니다. Trump Racing 백업 왔습니다 through the яmer spicy ladies przy IG at the cab line I'm alive 다음은 hanmer 에어 Mir failov 아아 아 사왔구요 일어나자마자 술 먹으러 갑니다 헬 예 여기가 제일 좋은 레스토랑 제일 비싸고 제일 뷰가 좋고 제일 비치 It's the best restaurant right? Yeah, it's the best in Istanbul 이스탄블레에서 제일 좋은 데를 왔습니다 이렇게 좋다 좋다 해놓고 변할 수도 있잖아요 왈루 이게 다 상이래요 상 딱 봐도 비싼데 가는데 오후 12일까지 There's a DJ And they're hosting world well-known DJs Like Black Coffee Maybe Montialo That's cool We are on Europe, Asia on the other side It's like America 비싼 데는 이유가 있네요 뷰가 진짜 좋아요 저기는 에이지아 여긴 유럽 어제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Turkey는 두 개가 있는데 여긴 두 개 다 보이는 데래요 미쳤죠? 슬슬 조금 부담되는데 너무 비싸 보인다 되게 뭐가 많고 가격도 좀 있는데 여행을 오면 써야죠 메뉴 중에 제일 비싼 랍스터를 시켰습니다 랍스터를 못 먹은 지 좀 됐어요 그래서 랍스터를 시켰습니다 성공을 맛봐라 My name is Sasha I am a partner here in the 360 co-owner 360 Istanbul Wonderful place on top of the roof The views are to die for That's crazy As one can see as you just look out straight ahead of you Thank you for today's invitation My pleasure 여기 식당에 오늘 분이 시래요 원래 사실 식당에선 오늘 분이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백종원 음식집 가는데 백종원이 나온 거야 Thank you so much I can tell you the concept of what it's about Sure sure So the concept in 360 The view which is 360 You have also the cuisine which is 360 You start in Istanbul You travel around the world And then you come back again to Istanbul On the weekends and during the week as well We have dinner entertainment And on the weekends Friday and Saturday It turns into a club So all this space is a full on house House by music And singing, dancing And yeah So it's a really It's a wonderful concept It's all in on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It's a pleasure to come here Thank you Thank you It's very beautiful Can we come to this place? This is what? This is from Lamb River I'm waiting for you You don't have to say it I don't want to know Startle Cricket It's a beef I'm going down I'm standing down I'm describing My body It's a beef It's a beef I love the beef It'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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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f It's something It's something It's something I'm gonna try it 그렇지만, 먹어보겠습니다. 밥인데, 꽃 안에 있는 밥이래요. 엄청 질감도 부드럽고, 맛도 부드럽고. 달달한 양간. 저는 순대간도 좋아하기 때문에 양간도 텍스처 똑같은지 궁금해. 아, 그건 너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야. 내가 생각하는 음식이야? 순대 간 맛인데, 좀 더 양 냄새 있고, 부드러워. 안 뻑뻑해. 랍스터 나오기 전에 이렇게 감동받아도 돼? 선물이라고 주셨어요. 음, 술 맛이 안 나는데? 이건 석류 콕테일. 이렇게 제대로 된 랍스터 처음 먹어봐요. 먹어보겠습니다, 랍스터. 살이 엄청 빵빵해 보여요. 와, 진짜 통통해. 이게 랍스터야? 고기 아니야? 와, 진짜 고기 같아요. 와, 편집자님 한입 드시세요. 먹어요, 빨리. 편집자님. 왜, 왜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제가 먹을게요. 진짜 맛있게 한 끼를 먹었습니다. 마무리는 파인애플, 맹고, 컵테일. 짜잔! 진짜 잘 먹었습니다. 360 스탠버. 터키에 온다면 진짜 와보세요. 진짜. 분위기 좋고, 음식이 개 같은 데가 많지만, 여기가 유일하게 음식도 맛있고, 뷰도 좋고, 이런 음식점으로 유명하대요. 잘 먹었습니다. 고기 다. 고기 다. 고기 다. 고기 다. 바로そう. bliLA kwakوس 쫓겨요 고기 다. 고기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